이더리움 넘어갈까요? 뭐 이더리움 넘어가줬습니다. 이더리움 혹시 할 얘기가 훨씬 많나요? 아무래도 너무 급증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더리움 저도.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는 동안 댓글 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옆에 계신 분 하지원인가요? 신세경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PD님이신가요? 물음표 3개 남기신 거? 누구시죠? 이 물음표 3개를 남기신 분은 누구시죠? 동의를 해주시는 건가? 아님 부정을 하시는 건지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계속 하는 동안 또 봤으면 하는 차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까먹지 않고 열심히 댓글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봉이 막대기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하나가 생겼어요. 사실 이더리움은 제가 어제도 차트를 봤지만 정말 상승하기 좋은 차트였거든요. 네. 엄청나게 약간 좀 이게 사실 ETF라는 그런 일정? 만 없었으면 저는 그냥 완전히 좀 꾸준한 상승장? 충분히 저점에 손절 잡고 그냥 샀을 차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장대 양봉이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오르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트를 보면은 하락세기 패턴이잖아요. 하락세기 패턴이 이제 하락 형태로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보통 상방이탈이 나와가지고 상승을 이어나가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이 하락세기 패턴을 만들면서 이 저점을 다질 때 저점을 다져나갈 때 일정한 그런 가격대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근데 이 캔들의 종가 자체, 캔들 마감 자체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랬다라는 거는 가격, 종가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지표, 보조 지표는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저점이. 그쵸? 상승을 했죠. 이랬다라는 거는 이게 하락세기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저점을 다질 때 상승다이버전스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봉에서 상승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는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일봉에서는. 왜요? 왜냐면은 기간도 워낙에 길고 기간이 워낙에 길잖아요. 이게 저점 다지기 시작한 기준으로만 봐도 한 달 정도를 지금 횡보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시간이 걸리면서 완벽한 이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묘하죠. 이더리움 ETF 현모를 앞두고 이렇게 저점을 다져나가서 그러니까 차트로는 완벽히 이제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인데 약간 적어도 적은가요? 삼각수렴의 끝단에서 올라가는 그렇죠. 수렴. 이것도 수렴이에요. 수렴 끝단에 와서 상방인데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하락세기 이 패턴은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수렴의 끝단까지 왔을 때 한 번 시도를 해볼 수 있죠. 상방 이탈이 될 거야라는 가능성을 두고 진입을 하죠. 보통 그렇게 이제 전략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되게 절묘하게 이더리움 ETF 현모를 일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전망가들이 다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지 못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차트대로 상방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장대양봉을 놓쳤다면 뒤늦게라도 대응을 해야죠. 보통 이 하락세기 상방 이탈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준 경우에는 보통 이 패턴에 고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꾸역꾸역 올라가서 고점까지만 올라가요. 지금 오늘 올랐지만 계속해서 더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패턴 관점으로만 보면은 그냥 목표가는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죠? 네.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4,000달러를 넘긴다는 거죠. 4,100달러 정도. 그럼 고점을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처럼 신고점을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 그림을 지금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지금 이 캔들 장대양봉 보면은 안 오르는 게 이상한 캔들이에요. 언제쯤 도달할까요? 저 4,909달러에. 언제쯤이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그려보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시기까지 제가 봤죠. 근데 어쨌거나 4,100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이더리움 현물 ETF라는 일정을 놓고 그냥 제외하고 보면은 저는 지금부터 사는 게 맞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20%나 올랐지만. 그렇죠. 못 샀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패턴 목표가 자체가 4,100달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이번에 일본으로 20% 오른 게 과거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항상 했을 때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 맞추기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미 이 고점 있죠? 네. 이 고점을 넘겼어요. 넘기고도 남았는데 이더리움은 아직 한참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그 한 두 달, 세 달 정도의 그런 반감기 이후에 조정을 마치고 나서 하반기에 상승을 할 때 이더리움이 그때부터 이제 좀 특별한 이런 움직임을 한 번씩 보여주기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주도권 자체를 이더리움이 조금 가져가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비트코인하고 동등한 그런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한 7% 정도 올랐는데 이더리움이 한 2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한 두 배 이상의 그런 상승폭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3배죠. 네. 그게 한 두, 세 달만 지속만 돼도 금방 따라잡겠죠. 그런 식의 줄 맞추기가 저는 하반기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는 아마 이 장대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거의 차트 보면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 3580달러. 오늘 지금 368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4880달러.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 역대 최고점 488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3580달러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도 최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돌파가 나왔었죠, 과거에. 네.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내고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인 거죠. 과정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다시 재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소화를 다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다시 이 주요 저항대를 돌파가 나왔으니 이제 저항이라고 할 만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점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4100달러 정도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4100달러를 쉽게 넘겨버린다. 그러면 다음 타겟은 4880달러로 신고점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만들어지고 있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조정을 했던 저 기간이 딱 반감기 이슈 그 기간인가요? 네. 그렇죠. 떨어진 기간이?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이 발생하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이 발생됐던 거고 근데 계속 일정하게 잘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주봉 입형선도 주봉 3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지금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확실히 오늘 아까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이 끝선이 이렇게 위로 열려있는 아까 31선? 네. 저 파란, 진한 파란 선이 다 위로 열려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다 하늘을 보고 있죠. 네. 그랬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들어 올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불안해. 나는 정말 불안해서. 난 정말 보수적이게 매수를 하고 싶어. 원금 손실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말의 손실을 키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매수를 들어가기 보수적인 그런 시점은 과거 차트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럴 때 이때도 상승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때도 입형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올랐죠. 네.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더럽게 훅 오르는. 그렇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캔들이 입형선 31선 테스트가 나올 때 지금 보시면은 가깝게 테스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30일 이탈 여부를 손절로 잡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기다려야겠죠. 근데 본인이 정말 정말 난 보수적으로 매수할 거야.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게 맞닿으려면은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지금 나온 거고. 그러면 이 기간을 다 기다려야 되는. 근데 만약에 이때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막 엄청나게 본인이 손해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상승폭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지금 차트상 차트를 보고 한번 매수를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좀 그런 변수에 따라서 리스크 좀 관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ETF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사도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상 보면은 지금 장대양봉이 뽑혀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복마감이 되고 나서는 지금 오늘이죠. 이제 내일 복마감까지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몰라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오르거든요.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아.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올랐네? 더 오르겠네? 살까? 약간 이런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는 그런 거죠. 지금 완벽하게 차트상으로 완벽하게 추세전환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ETF 거절이 나와. 그러면은 이 장대양봉이고 뭐고 이 장대양봉을 덮는 은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 그런. 그렇죠. 제가 계속 3천 달러선이 깨졌다 막 이랬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장대양봉 만들어 놓고 장대양봉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변수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ETF의 승인 여부나 이런 게 너무. 그렇죠. 너무 큰 변수잖아요. 근데 뭐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신고점도 도달하지 않았으니.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게 보면서 좀 여유롭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단기로 보면. 단기로 보면 사야 될 자리 맞아요. 사야 될 자리. 저는 차트상으로. 사야 될 자리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를 좀 볼까 하는데 댓글에 박경민 님이 비트 이도 솔라 도지는 수익 중인데 리플이 속 썩인다. 일단 솔라나를 보고 리플로 저희가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도 반등이 잘 나왔네요. 네. 살짝 이렇게 선이 또 얘도 올라간 느낌이네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도 지금 굉장히 1봉 2평선 돌파 나와서 꾸준히 잘 상승해주고는 있는데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좀 상승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205달러를 다시 돌파가 나와줘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고 그 전까지는 사실 얘가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이렇게 막게 되면은 지금 이런 자리 고점이 형성이 됐고 저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 저항을 못 이기고 밀린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봉 31선 2평 여기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런 수렴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조금 두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205달러를 넘겨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렴추세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고 얘가 그냥 생각보다 빠르게 그냥 상승을 다시 좀 이어가려는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수렴의 끝단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 자체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패턴이 있고 하락 패턴이 있는데 이 상승 패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하락 시기가 있고 그리고 뭐 불플래그 채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좀 드리자면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보통 조정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상승 패턴은 보통 이 하락 추세로 만들어져요. 그러고 다시 이어나가는 이런 차트예요. 그게 이게 하락 쇠기가 되기로 하고 아니면은 하락 채널인 불플래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하락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추세에서 좀 가파르게 이제 꾸역꾸역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쇠기 형태로 만들어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런 삼각수렴 형태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주고 방향성을 절정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삼각수렴에도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을 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삼각수렴이 형성되면은 보통 상방으로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삼각수렴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하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또 팁을 드리면은 이런 거는 비트코인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좋을 게 만약에 삼각수렴을 정말 만들었어요. 만들고 얘가 상방이탈이 나왔어. 나와버렸는데 그러면은 보통 상방이탈이 나왔으니 사람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간혹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방이탈 나와놓고 그대로 다시 빼버려서 수렴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하방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페이크인 거예요. 뚫은 척 했지만 맞고 다시 떨어질 거다.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냥 페이크로 봐야 돼요.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때도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삼각수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상방이탈이 나왔거든요. 추세선상 보면은 이때 이렇게 그거 보면은 상방이탈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나왔다가 다시 수렴 안으로 회귀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면은 대응할 때 나중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수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5달러 돌파 전까지는 수렴 가능성을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도 이게 한 제 기억으로 방송할 때 저희가 한 180달러인가 찍고 계속 떨어져서 3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길게 선이 이렇게 봉이 긴 봉들이 최근에 좀 연달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르겠죠? 오르겠냐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 오르죠. 중장기적으로는 다 오르는데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수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매매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제 좀 매수를 자제하고 하단 왔을 때 이때 이제 사보는 거죠. 왜냐하면 손절 잡기도 쉽고 상단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수렴 가능성을 두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플로 한 번. 박경민님의 속을 썩이는 리플. 평단이 1100이래요.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한 번. 아마 리플은 제가 지난주에. 네. 지금 좀 매수를 그냥 시도해봐도 되는 자리라고. 하방 압력이 약간 끝났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하방 압력은 있어요. 이상하네. 아까 분명 하방 압력 끝이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온 것 같은데. 리플은 정말 단순히 그냥 봤을 때 지난주하고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횡보다. 박스권 횡보. 아래 찍고 위에 찍고 다시 아래 찍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매수를 시도해봐도 되는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하단에 있으니까.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히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니까. 요 하단 손절 잡고 그냥 모아가면 분할로 그냥 하면 돼요. 하고 다시 올라갈 거 생각해서. 지금은 그런 게 유효한 상황인 거죠. 리플은 아직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또 오르면 리플도 올라줄 거예요. 근데 리플은 아직 좀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는 아직 1봉 2평선이 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역배열 상태에서. 캔들이 아직 2평선을 돌파해주진 못했어요. 뚫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할로 이제 진입을 해도 전체 비중이 있다고 하면은 일부만 먼저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2평선을 돌파한다. 강하게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오히려 돌파 진입을 추가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유돌이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뭔가 솔라나 이더리움이 오른 거에 비해서 리플은 약간 상승이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좀 약해요. 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소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 이 끝선이 열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고 있잖아요. 1,100 잡고 기다리면... 1,100인데 기다리면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 오르니까 기다리시라. 기다리면은... 기다리시라. 하반기 내에는 오지 않을까. 하반기 내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마스카님, 스택스. 파이킹. 네. 자, 그리고 마스카님이 스택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스택스 한번 보여주시죠. 신세경한테 사과해요. 라고 왕빨대님이 적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스택스. 아주 산이... 스택스가 아주 살벌하게 많이 내렸네요. 그러게요. 많이 눌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얘도 끝선 보면 살짝, 이제 살짝 열리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저 파란색 진한 선이요. 이렇게 하락에 있다가 약간 옆으로... 네. 살짝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단계적으로 여기 지켜주면서. 네. 근데 일단은 정말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뭐 앞서 이제 이더리움도 보고 솔라나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안 좋죠. 네. 왜냐하면 너무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분석을 할 때 절대 깊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차트 분석은 최대한 단순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판단하기가 좋아요. 산다, 판다. 근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첫 번째로 그냥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를 봤을 때 이평선이 주가... 주가가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다. 돌파가 나오지 않고 안착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패스. 기다릴... 가만히 가만히... 올라올 때까지 패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여기서 얘는 뭐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분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희망회로예요. 아니면 반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손절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손절. 손절.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손절가를 잡아줘도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심리감. 왜냐하면은 이미 위에서 보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절을 하라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어쨌건 상승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반드시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약간 어려워요. 정말 그냥 손절을 잡자면은 단순해요. 그냥 이 저점 이탈하면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저점들을 형성해서 지켜주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더리움 그 ETF 승인 가능성 때문에 이더리움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도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알트코인들도 오를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택스는 그런 상황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만들어줘야 돼요. 상승 전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택스가 혼자 그냥 밀린다? 저점을 이탈해서 밀린다? 그럼 얘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테니 기다리셔라. 네. 근데 뭐 손절을 굳이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하면은 지금 저점 1.88달러. 여기 이탈하면은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BH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올해 이제 올해 2024년 동안의 추이 네. 올해 동안의 추이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위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아래에 있는 게 이더리움 도미넌스예요. 보시면은 올해 아마 1월에서 3월까지는 알트코인들도 좋았고 비트코인도 좋았어요. 그죠? 지금 그 시기를 보면은 이때예요. 이때 아마 이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을 잘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아마 3월 말 네. 3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올랐고요. 지금 그런 중에서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이더리움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빵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매매하실 때 좀 지금부터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형태로 좀 횡보를 해주거나 과거에 그러니까 알트코인 장이 좋았을 때 1월에서 3월까지의 도미넌스를 추세를 보세요. 적어도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르는 적어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올라줘야 돼요.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반대로 오르는 상황이 더 좋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낮아지지 않고 같이 올라줘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부터 좀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졌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좀 주시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이평선보다 위에 좀 안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알트코인들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알트는 안 보고 있던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좀 알트를 보여주니까. 네. 이제 조금씩 관심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치토스님께서 비케도 봐주세요. 비트코인 캐시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 비트코인 캐시를 보는 동안 160분이 시청 중인데 좋아요가 97개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법 좀 익숙해진 것 같죠?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이번 올해. 올해죠? 올해 추이를 한번 볼까요? 올해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추세 자체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만하면은 저점도 잘 다진 것 같아요. 잘 다졌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 캐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추세만 놓고 보면은 꽤나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줬으면 하는 가격은 526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여유롭게 두면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잠시만요. 1봉 마감 기준으로 529달러 위로 1봉 마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런다면 그냥 정말 단순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529달러 위로 1봉 마감 성공한다? 그럼 전 그때부터 분할로 모아가기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정이 발생을 하건 했을 때 529달러 위로 복마감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다. 지금은 아직 529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저는 단심만 두고 내일 1봉 마감이나 매일 1봉 마감 체크를 해서 529달러 위로 복마감 성공했다. 그럼 그때부터 조정 때마다 좀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이때 모아갈 때 손절은 마찬가지로 1봉 31선 이탈 여부를 잡든지 아니면 2평선 91선을 잡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쥐훈오님께서 네오 부탁드립니다. 네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오. 오늘 꽤 많이 보네요. 그러게요. 또 후반에 항상 꼭 이렇게 다뤄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그것도 준비해 왔어요. 어떤 거요? 관심 종목. 오 진짜요? 네오 보고.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도 지금 1봉 마감 기준으로만 사실 타이트하게 보면은 지금 1봉 31선 위로 복마감 성공은 했거든요. 네. 그렇네요. 올라섰네요. 그래서 아직 보조지표는 딱 특별한 거는 없지만 저는 굳이 뭐 네오를 사야겠다 하면은 지금 네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리 자체는 대신에 항상 진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손익비를 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점 대비하면은 한 마이너스 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손절 나올 수 있게끔 해도 될 것 같고 정 그러면은 한 번 더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진입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1선 위로 마감은 됐지만 좀 그동안 2평선들이 많이 이렇게 너무 더럽혀졌어요. 이렇게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 진입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진입을 시작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좀 비중을 높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일본 91선 아래로 캔들이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또 이렇게 눌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초입이에요. 지금 네오는 완전 초입이기 때문에 91선 이하로 이탈되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진입을 했다가 그렇게 이제 좀 얘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목코인을 가져오셨는데 오늘의 주목코인은 또 어떤 아이인가요? 더그래프라는 더그래프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업비트 원화 차트고요. 네. 원화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더그래프는 사실 제가 올해 좀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이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 마스크 네트워크도 포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비트코인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뭐 마스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지만 더그래프도 조정이 꽤 강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추세 자체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진짜 정말. 저게 예쁜 거예요? 네.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꽤 강하게 왔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좋다. 강하게 오르기 위해 강하게 눌렸던. 추진력을 얻고. 아 추진력. 왜냐하면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더그래프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좀 좋았어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못 샀기 때문에. 사실 건가요? 이제 사야죠. 이제 알티코인들을 저는 좀 제가 기대하고 있던 본격적으로 제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할 때는 하반기예요. 하반기가 이제 시작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인 거죠. 더그래프도 그냥 파동적으로 보면은 이번 하락 파동을 봤을 때도 좀 그 양쪽 끝이 비슷한 형태인 그런 파동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하락 채널 돌파가 지금 나왔죠. 이제 파동을 옆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있냐면은 파동이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31선이 골든크로스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61선, 91선을 이제 골든크로스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리거든요. 보통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그래프가 조정이 강하게 온 만큼 중간중간 그렇게 강한 저항 매물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다라는 건 이제 오를 때도 크게 저항을 받지 않고 쉽게 쉽게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메인인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저항선은 공기적으로 511원 정도인 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더그래프를 조금 나는 얘를 좀 전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적은 413원이 스탑러스로는 최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딱 보시는 대로 이 평선이 60일, 30일, 60일, 90일 다 이렇게 뭉쳐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산하는 위치거든요. 정말 딱 발산하는 그 변곡의 위치이기 때문에 413원이 이탈되면은 얘는 그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냥 잃어버려서 이거에 대한 아마 하방 압력 그러니까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413원을 스탑러스 잡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 것 같고 위로 타겟가는 당연히 511원이 단기 저항이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높게 기술적 저항 이 하락 추세에 대한 기술적 저항인 558원 그리고 다음 이제 고점인 700원까지 또 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손익비가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그래프 네. 지금 딱 골든크로스 내는 이 발산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좀 드린 거고 좀 충분히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흐름만 만들어주면은 정말 딱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하실 때 아마 스탑러스는 필히 좀 여러분들이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 추천은 아니고 주목코인은 더 그래프였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많은 또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매주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보지 못한 코인들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으니 다음 주에는 일찍 오셔서 일찍일찍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꼭 언급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 30분에 진행되는 AM 라이브 리포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실 거죠? 네. 함께 하실 거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